벗는 거에 예민하시네 예민한 편은 아닌데 나도 집 안에서는 다 벗고 있긴 한데 알고 싶지 않은 정보였어요 집에서 벗어들고 밖에만 있거든? 그건 나도 그래! 이거 게임이잖아! 저 실제는 입고 있어요 보여줘요? 영상통화해요 지금? 지금 다 벗고 있다고 내가 몇 번을 얘기해 아니 내..내..나는 내가 입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는 얘기잖아 그쪽 알몸을 구독을 누르니? 안녕하세요 아니잼 아니잼 아 이 사람이 아가씨 아님 아님 자 블루팀이 승리하셨어요 금치거래를 하실건지 라이프를 선택하실건지 해주세요 저기 라이프지 뭐 다 5점 남았는데 일단 라이프를 블루팀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믿기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많이 깎아먹었잖아요 확실하게 지금부터 인지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야? 아크 인지 이제서야 나 확실하게 인지하고 말을 할 때마다 한 번씩 복씹으면서 할 자신 있어요 우리 우리 두 번째가 뭘까? 두 번째가 있었어? 우리도 모르고 우리 두 개 있어 우리는 꺾인 거 있어? 두 번째 걸로? 한 번 들었어 내가 들었어 한 번 아 아 거의 없어 나는 완전히 이 게임에 너가 들었어 나는 지금 아 그래 좋아 나 뭐 실수했어 방금? 아 실수 로노지 방금 아 로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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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님 뭔 생각을 그렇게 골똘히 하세요 어 이 생각? 아 아 아 나 오늘 한번 여기까지만 할게 어디 가는거지? 어디로 가든 건지? 똘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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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착해본다! 보고싶은 사람이 되네 마마? 마마 김골복! 양아지 나 나 나 나 나 양 씨! 양 씨! 이북이 양 씨! 나요 나요 잠깐만 왜 저거 ㅁㅊ.. 이제 완전히 이 게임에 녹아들었어 나는 지금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자 첫번째거 재확인한거 아디님 저런 똘복형 보면 어때요? 나는 이제 완전히 이 게임에 녹아들었어 등신같아요 더 튕겨먹었어요 더 오늘부터 연락하지 마세요 이씨 새끼들아 근데 우리 그거 진짜 모르겠는데? 뭘 한거지? 이거 상대팀이 너무 못해 유도를 잘 못하네 처음 왔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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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하네 방금 욕하려고 했던거 같은데 좋아 좋아 게임도 어려워요 대충하자 앞으로 똘복오빠는 머리쓰는 게임에는 부르지 말자 다음 게임 갑시다 먼저 모두가 도착하는 팀이 플러스 10점 그리고 남은 블록의 갯수만큼 점수를 받습니다 2.10 미로찾기 우리 시작 시작 까라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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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아끼면서 가 또 양보 바립바립 나 이런거 잘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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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괜찮 괜찮 다시 다시 날 따라해봐요 이렇게 따라하나 나 중간에서 뒤졌어 어려우면 깔면서 가 나 양털 다 썼어 나 있어 나 있어 아니 미루 찾아야돼 어디야 블록팀 이제 가시게 했는데요 자살하지마 자살하지마 살자 괜찮아 어차피 저 새끼들 끝까지 못와 빨리 빨리 와 또드봉 오케이 어 어 어어 믿음 안 믿고 이쪽 이쪽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방해도 가능? 그냥 와 하하하하하 우리 도착했어 으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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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빨리 되나 되나 야 좀만 으아 으아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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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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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깔 면서 가 깔면서 가 깔면서 가 깔면서 가 마지막 기회 마지막 기회 미친새끼 아 죄송합니다 아 우리 팀 아 욱해버렸어 예 어 으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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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을 때요 아 불러가 껴 어 설치한 거 못 써 설치한 거 설치한 거 못 빼 설치한 거 못 깨 가능성 있어 가능성 있어 아껴 우리 아껴 우리 아껴 아니 이거 길막하면 되잖아 못 깨면 자 간다 그 전에 우리가 죽을 듯 이 길막은 뭐야 설치한 거 못 깨 나와 뒤지기 싫으면 운영자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잠시만 아 아 아 알겠죠 오른쪽에 있는 마우스가 있는데 그건 클릭 안 해도 돼요 그건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방향을 바꾸는 거 알겠냐 멍청한 새끼야 자 블럭을 다 상자에 넣어주세요 야 우리 아구 이쁜 애 한 번만 가게 해줘 노력 중이잖아 기다려줘 꼴등 기다려줘 우리 블럭 남은 거 t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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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 후 블럭 남은 거 아 그래 우리가 졌어 뭘 계산하고 있어 우리가 졌구만 블럭 개수 차이만큼 라이프 주시는 거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눈물 나 우리 게임은 다 이기는 것 같은데 나 너무 힘들어 아 게임 제못해 너무 쉬운데 우리가 뭘 하기도전에 알아서 끝내잖아 아구이ップ위드면 나중에 마크 특강 해줘야 겠다 저랑 13시간 동안 용 잡으시래요 너 원래 그렇게 오래걸릴 아까 점프하는 거 보니까 33시간 걸릴 것 같기도 하고 W랑 스페이스버 같이 누운 게 어렵나? 저기 죄송한데 죄송할 말은 하지 말아주세요 죄송한데 죄송할 말은 하지 말아주세요 죄송할 말은 하지 말아주세요 뭔데요 얘기해봐요 말 안 할 거이 궁금하게 들어줄게요 말해봐요 뭔데요 옷 입어야 말해줄 거이 옷 입어야 말해준다고? 흑맨님 뭐해? 코트 입고 나 오래 전화 빨리 고백인가? 왜 항상 그렇게 가는 거야? 너나 좋아했냐? 13시간 용이 나을 듯 아니 말고 벗는 거에 예민하시네 아니 누구든 예민하지 않을까? 난 당당한 듯 예민한 편은 아닌데 나도 집 안에서는 다 벗고 있긴 한데 알고 싶지 않은 정보였어요 밖에서는 안 벗지 알고 싶지 않은 정보였다고요 저는 집에서는 벗 입고 있거든요 미친놈아 집에서 벗어도 밖에서는 입거든요? 그건 나도 그래 이거 게임이잖아 뒷에서 벗고 있는 거 아니었어? 아니 뭔 소리야 갑자기 자기 빨개 벗고 있다고 고백을 하셔 나한테 아 당신 지금 빨개 벗고 있는 거예요? 이건 게임이잖아요 저 실제는 입고 있어요 보여줘요? 영상 통화해요 지금? 알려줘 지금 다 벗고 있다고 내가 몇 번을 얘기해요 아니 내 내 나는 내가 입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는 얘기잖아 그쪽 알몸을 제가 보고 싶은 게 아니라 야 둘이 떠나면 누가 있으세요? 이 썸에 안 돼 우리 게임 썸가 안 돼? 아니 그쪽 알몸을 보고 싶지 않아요 저 미친놈이 갑자기 범죄자 만들잖아 싸워라 우리끼리 싸워봐 잠깐 뭐지? 알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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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왜 모르겠지? 빅맨님 빅맨님 말 걸지 마세요 변태씨 빨리 알아낸으니까 들으시라구요 저는 빨개 벗고 있는 사람이랑 대화하기 싫네요 지금 싸울 때가 아니라고 오케이 우리꺼 잘 먹습니다 위위 오케이 이해했음 어느새 근데 라이프가 비슷비슷해졌네 우리 17점이었는데 정신 차리니까 7점 되겠지? 이거 하고 이쁘님 때문에 둘이 똑같애 아직 김돌복이 남았어 우리 내 먹집에 먹 나는 똘복 믿어 어? 화살 세 발 갖다가 금블록 맞추면은 점수 가장 높고요 장외는 점수 없고요 그런 게임입니다 여기 써있어요 어 나 방금 되게 한 번도 안썼다? 완벽하게 머리가 이해했어 나 절대 안 써 오 잘하는데 방심하지마 나도 그렇게 생각했었어 아니죠? 너가 멍청한거죠? 당겼죠? 변신이도? 당겼죠? 변신이도? 당겼죠? 변신이도? 본인이 못했죠? 본인이 못했죠? 본인이 못했죠? 아 아 1점 사이 에 자 그러면 레드팀에서 나와서 써주세요 내가 시범 멋진 모습 반할 준비 제발 얍 오잉 와 진색이야 진색이야 진짜 드릴 때 못하네 맞췄죠? 와 까문데 까문데 끝났죠? 이 정도면 3방 좋아 아니 아 아 아 올라 으악 괜찮 괜찮 우리 팀 어떡해 괜찮 하지 마 너 미친새끼야 미친새끼냐 너 배고받을 실수해야 되는 거야 미친 아니 미친 미친 총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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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대팀 고인물이랑 동점임 나쁘지 않음 이제 마마 믿어 미친 처음은 누구나 그래 괜찮아 두 번째는 좀 그래 괜찮아 좀 더 위 완벽한 포함을 썬 근데 이거 좀 어려워 나이스 오오 완벽해 해보겠삼 자기 이름은 큰소리로 맺히며 시작합니다 실시 야 야 양놀 양노을 잠깐만 선생님 멘탈공격하지 말시죠 야 양노을이었어? 멘탈 났 interview 하이 양노을 남자였군 어쩐지 여기 이길! 4 점? 잠시만요 얼음 좀 치울게요 아주 잘... 와... 1점 차이 남한 소비를 잃어버렸어! 오! 점! 우리 게임은 다 이겨! 이건 마마 때문! 블루! 블루! 우리 모두가... 정신차로 낀 마마! 근데 이거 이제 큰일 났는데? 어떡해? 우린 도웠지... 와! 나 어떡해! 이거 입에 붙었어! 야! 아, 지금은 해도 돼, 지금은 해도 돼. 우리, 우리, 아니, 우리, 아니... 조졌다, 우리... 아니면 이런 건 어때? 모든 말에 이응을 붙이는 거야. 다항! 앙닝! 앙닝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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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신들인데, 이러면? 이거 해야 돼? 자기감대는데, 갑자기? 작전을 짜보자! 일단 말을 해야 되잖아? 일단 첫 번째 이응 붙이기! 어? 앙닝! 왔소! 장점은 당목당떵! 안녕? 어? 어? 장점! 앙닝댕! 앙닝댕! 진짱! 진짱 엔 띵댕! 뱅진당 한 진망 그건 엥강이야! 뭘 하는 거야? 멍청가 엥댕댕까진 인진당 한 번 안 진짱당! 멍댕! 멍댕! 청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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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청닌 막댕! 청청닌! 청청닌 먹댕! 뭐장댕댕댕댕! 뭐장댕댕댕댛! 청청닌 막댕댕! 이 책임자! 청댕댕댕! 모작농 짱 짱 둥 청청딩 망댕 둥 임색끼빈 그럼 청농하네 긴 짱 둥 멍댕 짱 딩 짱댕 청청쩍 낡댕 둥 청청쩍 낡댕 둥 앵망 약 complic 앙망땅 의사부 말고 라이키박 주로 한거야? 그러면 쉽지 우리 라임지 하면 돼! 우리는 지... 우리는 지... 인지했나봐! 쫑? 이응신 뱅뚱한 뱅땅 이거 마지막 희망을 주기 위해서 물약을 갑시다 조이 먹냥 안죽겠어 이번 게임 이겨야 돼 어차피 시간 지나면 그거라서 음... 구두가 아니는데? 한 분씩 넣어서 드실 만큼 먹어 주세요 누가 먼저? 삐 디디디디 이거 내가 예상함 이거 내가 예상함 야 노..노울이... 노을이 상자에서 손 못 대게 노을이 상자에서 손 대 김제는 아..하샘 으흐흐흐흐흫 아아아아아악 없을 건데 맛없을 건데 맛없을 건데 누그러 너 ㅅㅇㅇㅇㅇㄴ 못참지 못참지 오른쪽 못참아 편안 편안 와 탑방이 진행이 되고 나니까 옴닉들 밖에 안 남았어 여기 렉가 누가 머리를 때리고 있어 뭐라는 거야 멍청한 새끼야 우리 말해 말해 정신차려 아 말하고 싶은데 이거 그럼 우리 우리 어떤 거 해볼까 우리는 좋아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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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내봅시다 응 응 궁금해 하고 있었어 예스 예스 그렇군 아무것도 모르겠어 우린 감히 안 놔 잠시 후 위 위 위 아 위 우리 맞지 그거 맞지 그거 우리 들어 막혔죠 몰라 그러면 사회자 게임 하나 해줘 나 이약 물고 나 나는 바보가 아니야 아 아 아 아 시작 네 들어가주세요 아 답답해 죽어버릴 것 같아 이제 막타 치는 사람이 욕 뒤집게 먹고 끝나는 거야 여기서 이제 우리끼리 경쟁이야 맞아 그럼 이약 물고 안 쓴다 안 쓰려면 안 쓸 수 있어 나 지금도 안 쓰잖아 날 봐 뭘 봐 이게 사람이 되게 폭력적이 되네 왜 이렇게 날카로워 모르겠어 왜 이렇게 날카로워지지 아 진짜 제발 자기도 금치근을 정한다고 나 머리에서 열나 옷을 입어 추워서 그래 저 사람들 왠지 나도 집안에선 다 벗고 있는 거 잠시 후 왜 막혔어 왜 안 해요? 이젠 개개인의 싸움이야 더 이상 팀이 노드 팀이 아니야 쏘리 괜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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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여기 세 분들은 되게 과묵하시네 나는 개똥벌레 진심 나는 하나 둘 둘 둘 둘 둘 셋 둘 둘 하나 Maori iously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